아, 졸리다. 넌 안 졸려? 벌써 새벽이야. 시간 엄청 빠르다. 요즘에 잠을 못 잔다고? 왜? 무슨 고민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뜬금없긴 한데 이거라도 해줄까? 짜잔. 이게 뭐냐면, 불면증에 좋은 거. 그러지 말고 여기 누워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장미 안 올 때? 그럴 때? 잠이 솔솔 오게 해줄 걸까? 자, 휴지도 이렇게 까라고요. 일단은 내가 이 귀를 좀 살펴볼게. 귀가 되게 이쁘다. 평소에 귀를 조금 파긴 하나봐. 깨끗한 편이야. 그래도 오늘은 좋았어. 너를 엄청 빨리 재워줄게. 음, 일단은 네 귀 옆에 잔돌들 있잖아. 그거를 깨끗하게 깎아줄게. 이렇게 털을 조금씩 제거를 해줘야, 메이크업도 잘 받는 거 알지? 음, 화장도 뜨고 그러잖아. 그럴 때? 잔돌들을 좀 제거해주면 좋대. 몰라, 나도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거야.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튼. 느낌이 괜찮지? 눈을 꼭 감아. 응. 꼭 감고. 졸리면 그냥 자는 거야. 나는 혼자 이렇게 조용히 수근수근 떠들 테니까.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싫은 불면증이거든. 진짜. 엄청 잠이 안 오는 거야, 평소에.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잠 못 자고. 낮에 또. 일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일할 때는 엄청 피곤한 거야. 커피를 마시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잔, 두잔, 세잔. 네잔까지 마시면은. 이제 또 야근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비몽사몽인 거지. 그치. 어.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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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회의를 저녁 일곱시에 시작하냐, 이 말이지. 왜 밥을 집에서 안 먹냐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의도 하고, 야근도 하잖아. 그리고 집에 오면, 밤 열한시다. 그러면은 이제, 씻고, 침대에도 오면은 한 열두시쯤 돼. 너도 그래? 정말. 정말. 현대사회는 너무,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우면은, 이제 막, 여러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야. 털 되게 많이 나왔다. 아무튼. 그래서. 아. 생딱이. 꼬리. 꼬리를 풀고. 막. 이어지는 거지. 너도 그래? 아. 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잠이 조금 들다가. 더 쉽게.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때부터. 곤욕인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잠이 좀 잘 왔으면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알아봤단 말이야. 그때. 내 눈에 띈게 있었어. 바로. 이거지. 시원하지? 너 지금 자는거 아니지? 너 지금 자는거 아니지? 그래. 벌써부터 자면은 내가. 엄청 뿌듯할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었다 이거지. 그래. 자. 그러면은. 내가 구석구석. 털 다 밀어줄게. 얼굴 털만. 응. 근데 이게. 너무 또. 털을 많이 밀면은. 다시 또 할 때. 두껍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귀 주변에. 잔떨두면. 살짝살짝. 제거해줄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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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가 피부가 진짜 좋다. 흠. 정말 좋다. 약간. 약간 애기 피부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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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흠. 너가 그래서 되게 노하니까 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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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많이 못 잤던 게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졌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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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s. 흡. 흠. 하. 하. 흠. 흡. 흠. ンヤ. 흠. fer. 은. ö. beri. 벨머비려는 데이. 흠. 그래서, 이제 밤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먼저 살짝 묶어져서 제가 눈에 오고 있어요. 너네네네. 그 눈이 오고 있어요. 그냥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좀 앞뒤가 안나져도 이해해줘야 돼. 아, 너 잘 잘하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떠들면 네가 잠이 안올까?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말하려고 아니다. 계속 떠들어야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떠드는 거야. 미안해. 내일 내가 벚꽃 보러 가려고 하거든. 진짜 너 벚꽃 봤어? 아, 정말 좋겠다. 암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귀 속을 한번 볼 거야. 이제 진짜 귀지를 좀 봐주려고 하거든.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해줄게. 괜찮지? 아... 이제 보자.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 다 사용해줄게. 일단은 제일 먼저... 일단은 제일 먼저... 다... 면봉... 쓰름 면봉이... 은근히... 은근히 시원하거든. 은근히 시원하거든. 아, 내가 벽난로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냐면은... 풀을 보면서... 멍을 때리면은... 그게 진짜 좋더라고. 저번에... 오답풀을 보면서... 한참 동안 멍 때렸거든. 근데 막... 그 소리도 너무 좋고... 타닥타닥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 타닥타닥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리고... 그냥... 뭐... 많이 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방에 갖다 놨어. 벽난로. 소리 좋지? 너 따뜻하게 자라고... 물 피워놨어. 나 잘했지? ㅋㅋㅋㅋ 아무튼... 내일 벚꽃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다 젖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야. 매년 벚꽃만 피면은... 보러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못 보는 줄 알았어. 내가 벚꽃을 진짜 좋아해. 그래가지고... 벚꽃도... 너무... 나는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왜나 이맘때 듣는 음악 있잖아. 벚꽃 엔딩 같은 거... 그런 거 들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무튼... 내일 그래서... 피크닉 가기로 했는데... 진짜 설레. 그래서 내가 너를... 일찍 재워야 돼. 그래... 잠 안아? 아직도? 아직도? 그래... 큰일이네. 큰일이네. 그거 되게 중요해.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 너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음... 그리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운동을 하고 나면... 잠이... 좀 더 잘 와. 그리고... 어후... 누워갈지... 아...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잠이 잘 온대. 그리고... 자기 전에... 뭐 먹지 말고... 우유 빼고... 시원하지? 그리고... 또... 뭐지...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도 좋대. 이제는... 나무게이개로... 뒤집어줄게. 아프진 않지? 되게... 조심스럽게... 살살... 타고 있거든. 귀지가 조금 나오긴 한다. 근데... 너가... 귀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응... 다 이정도다. 내가 요즘에... 이거 배운다고 했잖아. 실습을 하는데... 귀지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 어... 되게 놀라울때가 있어. 내가 왜 근데... 이거 배우냐고? 음... 실은... 이어클리닝센터라고... 엄청 크게 생긴데... 엄청 크게 생긴데... 그래서... 나 거기 한번 이력서 넣어보려고... 어... 그렇게 준비해보려고... 연락... 취준생이잖아. 지금... 새로운...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거야. 아무튼...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어. 아무튼... 그동안... 내가 너무... 사는게 너무... 버거웠다구.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야. 너도 그럴거야. 나는... 니가... 먹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잠도 잘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맨날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지 말고... 안 먹지 말고... 왜냐면... 맛있는 건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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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하는 건 좋은데... 흠... 흠... 쓰러질 정도로...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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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흠... 잔소리도 하게 되네... 흠... 흠... 근데 이거... 잔소리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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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진짜 많이 생각하는 거 알지? 흠... 흠... 진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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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흠... 흠... 좀 색다른 거를 해줄게. 흠... 흠... 이런 거 처음 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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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잖아, 기분이? 흠... 흠... 지금부터... 진짜... 잠이... 솔솔 오는 것들을 해줄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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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는 너만한 친구가 없어. 니가 최고야. 간지러워. 아니야. 간지럽지 않다고 말해. 내가 지금 거의 30분째 이러고 있는데, 너가 잠이 안들으면 되게 걱정돼. 이 침대면 졸릴만도 안돼. 왜 잠을 못잘까? 우리 친구가 걱정이 돼요. 배고프다. 새벽이니까 배고파. 지금 먹고 싶은 게 진짜 많아. 너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나는 요즘에 그거 맛있더라. 로제 떡볶이. 짜잔. 이거 진짜 시원하다. 나무 귀이개에다가 보송보송한 털 같은 게 달려있거든.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러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게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 이제 정말 부드러운걸로 해줄게. 되게 부드럽지? 이거 진짜 나도 한 번 받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잤어. 졸음이 막 나지는거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졸았지? 이쪽도 해줄게. 이쪽도 해줄게. 이쪽도 해줄게. 이쪽도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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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꼭 어떻게 해볼게 해주세요? 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너랑 같이 놀러가고 싶다. 여행도 가고 싶고. 요즘에 맨날 랜선 여행하잖아. 유튜브 같은 거 맨날 찾아보고. 책도 읽고. 가보고 싶은 나라? 나는 지금 제주도라도 가고 싶어. 제주도 진짜 안 간지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나는 진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쿠바 가고 싶어, 쿠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고 싶다. 그냥 멋있어. 근데 좀 위험하려나? 아무튼 우리, 꼭,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거기도 가고 싶어. 울릉도. 독도랑 울릉도 가고 싶어. 진짜, 진짜, 불도 엄청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우리 거기도 꼭 가자. 알았지? 음... 이거 진짜 부드럽지? 너 이제 슬슬 눈이 감기는 것 같다. 이제 네가 조금씩 졸려보여. 그래서 내가 조금 말을 안해도 괜찮겠지? 이거는 색상만 다른데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한 번에 양쪽 귀를 따줄거야. 기분이 엄청 부드럽고 좋을거야. 자, 오늘은 진짜 푹 잤으면 좋겠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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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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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되게 시원했지? 원래 양쪽을 같이 하는게 진짜 시원해. 이제는 새로운 거 해줄게. 이런 거 처음 봤지? 이게 뭐냐면... 이런 소리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브러쉬야. 뭔가 간질간질 거리면서 되게 시원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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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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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여기가 이제 조금 말끔해진 것 같아. 되게 뿌듯하다. 이 조끼도 정말 깨끗해졌어. 이제 잠깐만요. 이제 잠깐만 더 뭐 가지고 올게. 잠시만. 내가 뭘 가져왔냐면... 내가 뭘 가져왔냐면... 이거 셋. 이렇게 귀를 감싸서... 이렇게 귀를 감싸서... 에센스 할 수 있거든. 에센스 발라줄게. 에센스 발라줄게. 이 조끼도 정말 깨끗해졌어. 이 조끼도 정말 깨끗해졌어. 이 조끼도 정말 깨끗해졌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귀를 뿌리는... 그런... 에센스 같은 건데... 귀에 안들어가게... 처리 잘했어. 응. 귀에 안들어가게... 시원하지? 이제 이거를... 잘... 흡수될 수 있게... 펴 발라줄거야. 이렇게... 웃음이... 옳지... 레드벨이... 백스위를 탔을... 지걸고 다가가... 좋았을 뿐. 흡수될 수 있게... 척을 끓려... 육수에 중요한... 한 벽으로 깨끗해... 귀를을 때발도... 이 모래는... 흡수될 수 있게... 큽둘이... 하늘을... 오... 이 오... 이 오... 야.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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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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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네. 귀청소한다고. 대답이 없네. 자는건가? 야, 너 자는거야. 이제 진짜 깨끗해졌다. 어디 한번 보자. 여기가 정말 깨끗해졌다. 정말 깨끗해졌어. 너 지금 자는거야? 진짜 자는거야? 진짜 자는거야? 진짜 자는거야. 아이고, 좋다. 진짜 자는거야. 진짜 자는거야. 자는거야. 자는거야.